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3분께 꽃돼지 돌산 갓김치를 드려요. 오늘 먹을 것은 이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시지 뭐야? 맛있어 목소리가 전자가 좀 강하네 이렇게 이제 오늘 오늘 한거야 맛있다 음 안이야 음 음 음 진짜 맛있어 음 진짜 맛있어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무 맛있어 내 사랑 아 진짜 달어 으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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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맨다 음.. 예사랑 김치 야 약간 너무 맛있는데 이거? 음.. 안짜 음.. 물이에요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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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.. 사랑사랑님들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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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 이거 내가 끊은거야 이게 맛있어 진짜 안짜 근데 진짜 엄마가 이런거 그냥 이거 무뎌어? 무뎌어 이거 무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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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무뎌어 맛있다 맛있다 이분도 있는데 아 이거 먹느라 정신 빨렸어 하나 둘 셋 다음에 먹으니까 짠